쌌쌌,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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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예!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늘 할로윈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각자 군장 아닌 군장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저 이렇게 해보는 거 다들 처음이잖아요. 저도요. 그래서 너무, 솔직히 너무 재밌고 사실 오늘 진짜 막 얼굴도 군장하셔서 되게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 사정상 그런 걸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내년에는 뭔가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그래요. 제대로 뭔가 딱 나중에는 내년에는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여러분, 각자 맡은 역할을 한 번씩 말해줄까요? 네, 저는 예! 어, 괜찮아요. 저는 이제 할리킹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만든 옷이에요. 우와! 너무 야해! 하하. 네. 그리고 키인 씨! 저는 헤르미언니예요. 어우, 미안 미안해. 보일 수 있.. 보이려나? 이렇게. 헤르미언니는.. 어디 가서 왔죠? 머리도.. 저 휘고 하트. 휘고 하트. 아, 언니가 하트. 별령! 저는 자체, 자체. 뭐라고 해야 되죠? 드라큘라. 드라큘라입니다. 짠! 망토가 좀 보이네요. 네, 그리고 리스틱이도.. 언니는요? 저는요? 네! 저는.. 조곤조곤 얘기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한 번밖에 지금 안 돼서 저는.. 수녀님이.. 용산 수녀님. 제가 소원 들어드릴게요. 용수녀님입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오늘 파티, 아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또 오늘이! 저희의 500일! 500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내 현지 500일을 축하합니다. 따라따라따. 하! 네, 여러분 축하.. 마명도 축하해요. 축하해 드립니다. 우리 무무들도 축하해요. 무무들 고마워요.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이따가 저희가 랜덤 채팅을 열 거예요. 랜덤 채팅! 랜덤 랜덤 채팅! 언제 시작하는지는 비밀이고요. 여기다 올려도 돼요. 언제 시작하는지는 비밀이고, 저희가 곧 랜덤 채팅을 여러분들과 500일 기념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긴장 타고 계셔야 됩니다. 아, 랜덤 채팅 궁금한 점을 올려둔 거래요, 원래. 아, 그렇죠. 우리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그리고 제목 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채팅망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기대돼요. 솔직히 좀 기대돼죠. 완전 기대되죠. 자, 이제 조금 이따가. 네, 다시 만날까요? 네, 다시 만나러. 하나, 둘, 셋. 뿅! 네, 다시 만나요. 네, 다시 만나요. 네, 다시 만나요. 네, 다시 만나요.